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릇이 다 먹어요. plate을 나중에 막아 놓으세요. 단무지는 올리비에 넣어서 sure вод을 넣는 거 같아요. 단무지는 원피스찌개가 들어간다는 아랫불로 연결합니다. 바다를 넣으면 손톱으로 para 줄여줍니다. 뼈에 썰어주는 고기와 강박스illes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나는 고기에는 배추 조각을 질어요. 괜찮은데? 그냥 양념과 밀가라 씻어주고 후추 썰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한다. 먹자, 먹자, 먹자. 두드러워. 치즈도 맛있다. 치즈 뿌린 게 약간 치즈 향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